안녕하세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달콤하게 데뷔한 MVP의 라윤입니다. 저는 MVP에서 요 강아지 포메라니안을 맡고 있습니다. 월월! 잘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MVP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994, 941생으로 죽을 일은 없고 94년에 단 한 번만 살아 레온과 함께 나온 슈퍼, 루키, 마트, 일단은 없어 그와 같이 우유 먹고 같이 네, 여기서 레온은 1994년도에 개봉한 영화고요. 저는 1994년생 개띠입니다. 여기서 레온은 우유를 많이 먹고 컸는데 저는 아쉽게도 우유를 많이 적당히 먹어서 그런지 180 조금 안되게, 조금 안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리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키 재기 전에 간단하게 키를 순식간에 잠깐이나마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기본적인 팔굽팩인데요. 하나, 둘, 셋, 넷, 거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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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기서 해주시고 여기서,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평상시 성격은 장난기 아주 많고 독특한 뇌 구조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뿜뿜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더인이 돼서 최고의 MVP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MVP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